내남민 유치원생이 어느새로와 선생님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치원생들은 다 가짜였어 여러분들 제가 역사적으로 최초입니다 카프니카에 처음 들어갑니다 종이 좀 빌려주세요! 종이라면 얼마든지 있어요 원하는 빌려주세요 설마 얘가 족장이야? 아니겠지 라일라이 설마 아니라고 쉣! 미쳤네! 니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지마 바꿔줄게 이런 장면을 내가 눈앞에서 보네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했던 샤나를 만나러 갑니다 자 가봅시다 넌 누구? 좋았어 나는 니아의 친구 연아라고 해 그걸 찾으라고 말을 했어 니아가 알았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 들어주게 내가 말했다 단검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몬스터를 물리치고 지친 거 아닐까요? 돌 땅이 박혀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져 어우 너무 착해 왜 이런 일 하고 있어? 왜 말을 안 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튕기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이런 게 너무 좋아 어어 별말 없이 마음씨가 착한 어! 어떻게 보면은 니아 같은 친구들이 이런친구 이용할 수도 있어 어디갔어? 오우 말이 안 돼 설마 여기서 그거 한 거 아니겠지? 어시스틴 크리드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신뢰에 도약한 거 아니지? 갑자기 신뢰에 도약을 했어 아니 퀘스트를 못해요 퀘스트를 아 여기 있네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거 봐 내 말했지? 지 친구지만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관계야 악만화가 났잖아 샤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 뭐? 샤나 내 친구야 빗말 하지 마 아 얘네 되게 다 나쁘다 왜 사람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 없으니 이쪽으로 오지 마 뭐라고? 너가 더 재수 없어 살이나 빼! 늘 있는 일이야 아 얘 누명했었구나 뭔가 있어 그런데 당신 또 뭐? 샤나? 또? 이 요망한 녀? 어? 샤나랑 욕해? 네! 다니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어? 좋은 사람이었어 죄송합니다 착한 아줌마였어 어떡해 야 이거 나 직관하니까 나 미칠 거 같아 아니 니 조용히 좀 해 직장이 안 되잖아 안 살 왜 노래를 갑자기 부르는거지? 아유 이것도 떡밥입니다 아 족장이 축제 때 노래를 부르나? 이거 약간 아리랑 아니야? 아리랑아 하고 끝났잖아 아리랑을 끊어볼 수가 아리랑 어이가 없네 표절이 나와버렸네 근데 괜찮아 왜? 대한민국 인효잖아 야 야 한국인이네 야 한국인 난 지금 샤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예쓰 워노 아 결혼은 아니야 맨 인사 저 그렇게 빠른 사람 아닙니까? 어? 어? 안돼 안돼 날아가지마 어? 얘는 뭐야? 어머? 왜 안경이 부서졌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매력진 캐릭터 되게 많다 시왕은 좀 약간 귀여운 캐릭터인가요 혹시? 아 되게 귀여운데 난 근데 샤나가 좋아 아 샤나가 좋아 샤나가 나는 올인이야 아 참 내리고 누가 이래? 음 아 유단이 니네가 본데 우리의 앞길을 막아 한번 해봐 그냥 어? 어? 잘 가 아디올스 어? 뿔이라면 어떤 식물인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 뿔이 뿔이라고 하면 약간 단수 쪽에 뿔이 같은데 그 디지몬 칼저 같은 어둠에 그런 사람들이 고리를 넣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거겠지 뭐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난 너의 친구인걸 이렇게 가로치고 멀리 있는 길을 날 가로잡고 눈을 반짝인 것 같다 어? 나한테 처음으로 신호 보냈어 형 어떡해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어 반짝이는 와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진도 나갔습니다 이 순간 속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봐봐 만나자고 하잖아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아 이거 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름다운 노래 후원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나 이거 지금 되게 별빛 막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뭐 아싸라비아 이러니까 박 깨버려요 지금 안 돼요 불 좀 꺼줘 형 여기 아 불 하나만 꺼줘 아 예예 괜찮나요 여러분들? 난 너무 좋아 이야 이게 피냄새의 원인이었던 거야 어? 너가 가면 샤나한테 피냄새를 맡게 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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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빌어야 될 때 왔어 자 집어들고 불 꺼줘 불 꺼 자 이제 떨구면 되는 거야 이제 위로가서 캡쳐해줘 캡쳐해줘 했어 아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왜 존나무지럽네 난 이제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날릴 겁니다 아 이거 옆에서 보는 거 미칠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니네 거짓말이 아니라 니네는 화면으로 보겠지만 난 직관하기가 쉽지가 않아 다음에도 거기에 해야지 가로치고 내년에도 그래 후년에도 형 쌤을 영원 함께 다니자 들은 거야 말이 없잖아 놀란 거지 형.. 됐어! 성공했구나 영원을 약속했어! 야 성공했구나 그래 그래 야 너 이거 기적의 편의점 이런 미연 씨 같은 거 하면 너 진짜 젖살 나겠다 너 진짜 야 씨 어떻게 이렇게 형 씨 진짜 떠나고 싶지가 않다면서 나한테 앞으로 인하세의 절벽은 나의 벽인 거야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어 잠깐 형 안 한 게 있어 뭔데? 설마 아이씨 잠깐만 오지마 하나 둘 셋 어 상상도 못했어 아이씨 아이씨 심장이 아픈데 이제? 빨리 형 뭘 뭘 내 아른한 눈을 빨리 보여줘 너 아른한 눈? 옮겨줘 알았어 제 눈을 보세요 아른하잖아 저 바닷끝에서 찍은 사진은 다시는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순간은 마지막인 거야 그런 기복하면 할 줄 알았어요 아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 사람들이 가르쳐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셀피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카메라도 옮길 수 있어요 우클릭 누른 다음에 W 아 이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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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여러분들 방금 내 사진 어딨어요? 님 사진이요? 가져오세요 한 장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시죠? 나에게로 쓴 메일을 하세요 형 내 허벅지에 형 콧구멍을 내가 할게 오케이 설마 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연아야 그건 아니야 연아야 멈춰 아 너무 좋지 않아? 보여줘 이제 사람들? 아 진짜 오늘 함께한 4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전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킨 다음에 역사적인 순간 어서 나가세요 자 구하러 왔습니다 오 보스다 스나이핑 딱 돼 아 아 가면은 스나이핑을 씹어먹어? 이거 어떻게 할거지 이거 어쩔 건데 한 박 못 박 조화의 뿌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낙인님입니다 개 이쁘다 오케이 일단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어어 저건 뭐야 그거 같아 원피스에 버기 어어 버기 뭐야 이야 쩐다 공간이동 다겠어요 공간이동 와 너무 예쁜데? 잘가라 아디우스 어? 아 뭐야 기다려 딱 기다려 넌 끝났어 나한테 잘가라 뭐야 우리 매치구가 잡아줬네요 하하하하하 모래 모래를 불러 의식을 진행을 한다 아이고 그래서 신뢰가 없구나 이거 이렇게 중요한 말을 왜 빨간 줄 안 해놓지 여러분들? 빨간 줄 선생님한테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낙인의 말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혹시 알아 나중에 로스트 학교에서 숙제 콘텐츠 내줬지?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금강선 디렉터님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어버렸어 난 그 금강선 씨 만나보고 싶어 머리 한 번 도와드리고 싶다 왜냐면은 내가 이번에 어이 이 머리가 반곱슬이셨거든 아 머리를 좀 해드리고 싶다 반곱슬이 너무 심하셔 아하 앞머리만 볼륨 매척하잖아 엄청 예쁠 거야 대부분 똥락하셨어 머리때문에 얼마나 아까워 머리가 좀 앞쪽으로 뻗치죠 또래 자체가 가운데로 몰리는 성격인 거예요 이야 앞가마가 있는 거예요 어 아유 저 무슨 뭐 혹점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해보셨대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 무슨 일이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가자 드디어 내가 오크아이가 된 이유를 찾은 거야 잠깐 멈춰주시죠 진짜 여러분들 머리 한 번 박고 사과 한 번 하죠 금강선 씨에게 앞으로 솔직히 스토리는 보고 갑시다 얘들아 큰일 났어 근처에 악마들까지 왔어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침식당하는지 몰라 족장의 명령이에요 아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알겠어요? 여기 되게 졸려잎하다 나뭇잎 마을 같은 데네 약간 간사하다 사람들이 사람을 제네 겉만 보고 졸려라네 아주 그냥 어 상처 입었어 얼굴에 어떡해 내가 구하러 왔어 스텔라 아 스텔라래 샤나야 알고 보니 금강연하가 사슥이었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샤나라고 내려와 이 나쁜 놈아 내려오자마자 스나이핑 뿅 래피드 피해주고 그리고 샤프 때려주고 아 기 모아서 지금 개때려야 찬스 예아 뭐 제트는 한 번 눌러주시죠 제트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를 모았다가 에임으로 잘 가라 미안하나 아니야 너가 왜 미안해 아니야 사책을 하지 말라니까 연하 네가 이제 가서 안아줘야지 그만했으면 어떡하냐 뭐야 이게 손을 건넨다 뭐 가벼운 포옹을 해준다 그런 게 없어? 나라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 둘 다 막을 해야지 이 바보 멍청이 로스트아크야 이걸 나누면 어떡해 왜 그러시죠? 마지막 반문이잖아 네 운동해야지 아 운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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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다음에 피해주고 잘 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빼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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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빡친 거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와 쏘면서 피했어요 W도 있지 이거 있지 스나이핑으로 끝내버리자 열아야 아 우와 잡았습니다 깨빡쳤어 어떡해 와 이거 마을 건설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래 족장아 노래 부를래? 부르나 진짜? 미쳤다 그래 이게 족장이지 깨어나라 아르세우스 이거 누구야? 족장이 노래를 부른다 내가 아르세우스입니까 알비온이야 아르세우스 아 드디어 우리 내 친구 니아가 족장으로서 인정을 받은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하이라이트 남았습니다 어 진짜요? 어 날 기다리고 있대 나를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기다릴게 빨리 캡처해 이거 이 말 들으려고 5시간 동안 한 거라고 여러분들 너무 좋다 아 어떡해 형 우와 아 이게 개재밌네 미쳤네 진짜 여러분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니아가 1번 샤나가 2번 아 2가 또 적으러 왔는데 마침없는 샤나야 니 이름을 부를 때 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곤 했어 샤나와 준다 에이치 어 미안 미쳤다 미안 계속 보고 싶다 안 끝났으면 좋겠다 되게 훈훈하다 이거 에피소드 스토리가 어 진짜 사이카하는 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미쳤다 몇 시간을 했지 파프리카라 여러분들 한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뭔가 혼자 게임을 할 때는 몰랐는데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뭔가 용기가 돼요 그렇죠 약간 서로 같이 과몰이 해줄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계기지 않았나 아 여러분들은 저에게 용기의 노래입니다 아 용기의 노래 와 아 근데 진짜 로아 스토리를 1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죠 내가 오늘 아는 거는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벌써부터 침이 줄줄 흐리네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